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일상에서 가까이 만나볼 수 있죠. 최근에는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임화섭 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연구하고 계신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디지털 휴먼을 결합한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메타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소개해 주시죠.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 휴머노이드는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의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해서 디사일 휴먼과 합쳐져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기술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확장현실 기술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디지털 휴먼의 모습을 입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XR 글래스를 착용하고 로봇을 볼 때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봇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사실 사람과 가장 닮은 형태인데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성도 높게 만들다기보다 디지털 휴머를 접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흔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연히 사람을 닮은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의 외형과 표정을 완벽하게 모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봇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러 금속 재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엔지니어드 아트사의 아메리카는 사람의 표정을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하긴 하지만 일부러 얼굴색을 회색으로 칠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하는 이유는 로봇의 형태나 얼굴이 실제 사람과 너무 비슷한 경우 오히려 혐오감이 드는 불쾌한 골짜기라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사람과 같은 외형이나 표정을 그대로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대로 두고 디지털 휴머를 증강시킨다면 이러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피하면서도 실제 사람처럼 느끼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좀 현명한 방법을 찾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메타 휴머노이드 로봇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메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기본 좋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변형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디지털 휴먼 기술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요구나 개인의 취향 심지어 현재 유행하는 사람들의 스타일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동일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감성적인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고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활용 분야도 크게 넓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일단 외형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해질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가 있거나 다양한 사정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사람들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원격에서 조정하는 로봇을 활용한 로봇 카페가 있는데요. 모두 동일한 로봇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 사용자의 디지털 휴머리에 증강된 로봇을 사용한다면 손님들이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환경에서도 이 기술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매장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로봇의 외형을 쉽게 바꿀 수가 있다면 손님들에게 더 친근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점이 있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메타 휴머노이드 기술을 연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메타 휴머노이드라는 용어 자체는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저희 팀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휴머노이드 기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현재에서도 이 연구를 위해서 키스의 인공지능 연구단 그리고 지능노본 연구단 그리고 경국대가 협력과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202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행 로봇의 디지털 휴머를 증강시켰던 연구가 있었고요. 2007년에는 일본에서 버추얼 휴머노이드라는 이름으로 보행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디지털 휴머를 증강했던 연구가 진행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메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드물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디지털 휴머노이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디지털 휴머노이드 기술은 이미 많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이 융합이 된다면 교육이나 의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재력은 무척 크지만 일단 상용화가 먼저 돼야 할 텐데요. 그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특히 디지털 휴먼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연스러운 정합이 가장 큰 연구 주제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이미 실제 거의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반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30개 수준의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면 다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기술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의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로봇에 증강된 디지털 휴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있고요. 또한 디지털 휴먼이 로봇에 증강될 때 두 가지 디지털 휴먼과 로봇의 신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합 오차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XR 글래스를 통해서 봤을 때 디지털 휴먼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첩 현상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람을 담은 로봇의 확장 현실 기술을 위한 메타 휴머노이드라는 기술을 들어봤는데 로봇과 사람이 일상을 함께하는 시대를 앞당기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스트 임화섭 인공지능 연구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